. 끔찍한 사고였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졌다.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 이제 두발로 세상에 나설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 차갑고 낯선 휠체어에 평생 의지해야 하는 인생. 20대 중반. 꿈 많던 청년 박경석 씨는 장애인이 되었다. 세상은 지옥이었다. 숱하게 자살을 시도했다. 위지대로 장애인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5년 만에 세상으로 나섰다. 여전히 낯선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출처 장애인 언론 b마이너 2번 뉴스 포차 손님은 박경석 장애인 차별철 폐연대 대표다. 흰머리와 흰턱수염이 트레이드마크. 휠체어를 타고 어렵사리 뉴스타파가 새들어 살고 있는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포차에 들른 박 대표는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는 유쾌한 어른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세상의 아픈 구석에서 벌어진 슬프고도 긴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노들장애인 야학의 교장으로 전국장애인 차별철 폐연대 공동대표로 그는 장애인 권리를 위해 세상과 싸웠다. 서울역 지하철 선로에 드러누워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고 한강대교를 맨 다리로 기어가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했다. 싹발도 했고 단식. 서울역 지하철 선로에 드러누워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다.